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장하게 하시게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도께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의 군사들이 쉬는 시간에 밧줄을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그 밧줄 풀기 내기를 합니다 어렵게 묶어놓았기 때문에 풀어내는 장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를 지나가니까 대왕님 이것 한번 풀어보시죠 대왕님도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칼 가지고 와라 그러더니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나는 묶인 밧줄을 이렇게 푼다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보는 방법이 다르지만 확실하고 단순하고 확실하죠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침대 밑에 귀신이 울거리고 산다고 생각하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방을 갔다고 그래요 침대 밑에 귀신이 울거리고 잠을 못 자겠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톱 한 자로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나무 침대 자리를 다 잘라버렸다 우리 귀신 다 죽었으니까 밑에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편안히 주무세요 했더니 그 이후로 편안히 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대로 넘어져 있을 때 그저 단순하게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되는 것을 철보지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와서 일으켜주기를 칭을 대다가 믿음에 실패하고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성장의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습니까 혹시 손톱만한 문제를 만지자 끌이다가 더 키워버리고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이마에 여드름이 났어요 어머니가 여드름이 난 걸 보더니 애인 생기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기왕 애인 생기려면 킹카 같은 이쁜 애인 생기라 애가 요래 만졌더니 더 커져버렸어요 광방울만하게 커져버렸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 만지자 끌이다가 커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도인들은 모든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만지자 끌이고 문제를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하나님 손 붙들고 문제를 없애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넘어져 있는 분 아니면 마음속에 어떤 힘들어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넘어져 있으면 일어나면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일어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내 곁에 소중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과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별것 아닌 문제로 마음의 갈등을 느낍니다 미안해 손 한번 내밀면 되는 것을 그 문제를 가슴에 움켜쥐고 우리 영혼을 더 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별 아닌 이별을 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위기를 그대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큰 위기를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또 그 땅에 또 그럽니다 또 흉년이 들메 그럽니다 똑같은 위기가 왔어요 아브라함도 그때 그랄로 내려갔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썼던 방법처럼 이방인들이 썼던 방법처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흉년이 찾아오면 대부분 양식이 있는 이방 땅을 찾아갑니다 입에 풀질이라 하겠다고 나일강변 애국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양식만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살다가 보니까 귀신 문화, 세속의 문화 이런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이방 문화 속에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방 문화 속에 귀신 문화 속에 타락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손붙들고 무릎 꿇어서 끝까지 견뎌내면서 나가야 되는데 세상 방법을 자꾸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만약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행이지만 해결이 되면 큰일입니다 해결이 되는데 큰일이라니요 그 말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니까 일이 된다면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올무고 내 영혼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뜨리는 그런 길이 되고 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믿음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삭이 팔레스타인을 떠나 블레스 땅 그라레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위기가 온 것을 알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도했는데도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항상 일이 잘 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되었는데 똑같이 고난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의 땅 예배의 자리 신앙의 땅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말고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거기가 사명의 땅이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세임을 얻어라 그래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떠나면 신앙 공동체 떠나면 말씀 버리면 결국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물 한 바가지 배 뚝딱 채우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본문 3절 4절이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고 기도한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3절 4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리라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네 번째는 내 자손으로 말미야나 천하 만민이 복을 밟게 될 것이라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내용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 땅을 떠날 때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해 준 거예요 이삭에게도 너가 약속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면 그대로 복을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말입니다 인만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이전에는 인만웰이라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실수한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약점 많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약속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에게 하나님 약속하셨고 요셉 또한 수많은 고난과 여전을 걸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 하는 말씀이 중점적으로 나오지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요수와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어려움 속에 울고 있는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해결할 수 없어 쩔쩔매고 있는 그 문제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실수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상처받아 울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고난 가운데 가만히 약속의 자리에 머물라고 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물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언제든지 여호와께 돌아가고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죄의 자리로 계속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와 함께 하나님은 가실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죄를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했을 때 자손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에서 자손이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자손들이라는 복수가 아니라는 말이 아브라함과 이삭 왜 그렇게 단수로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가문을 타고 예수 그리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서 그 자손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 이게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런 그리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오실메시아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복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손 예수 그리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이다 그것이 정말 너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 일어나면 나 때문에 구원 받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나 때문에 넘어졌던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삭은 가는 길을 멈췄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그럽니다 최소한 아직 가난한 땅으로는 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최소한 멈췄어요 애국으로 더 내려가지 무시하고 더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춘 거예요 돌아가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멈춘 거예요 그러나 먹을 것 없는 가난한 땅으로 완전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회색 지대에서 은거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은거주춤한 그때 큰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되죠 빨리 가난한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머무른 겁니다 그때 더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 그 나라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불가의 미모에 매로 되어서 왕이 반했어요 이삭은 아내를 우리 동생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했던 실수를 똑같이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을 보호하고 계셔요 왜? 일단 멈췄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가난한 땅까지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말씀 가운데 멈췄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멈추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벽하려고 내가 완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완전하신 분께 그냥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고 나 자신을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 그 나라 왕을 감동해서 아내를 먼저 보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12절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 의해 백배나 얻었고 여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럽니다 백대의 몽둥이로 맞아야 하는 그 시간에 이삭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처음 농사 짓는 그 땅에서 백배나 축복하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알량한 이삭의 순종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다고 발버둥치는 부족한 이삭을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부족한 이삭 부부가 함께 자동차로 외출을 합니다 남편이 운전하다가 잠깐 한눈을 파다가 다른 차 박을 보냈어요 그래서 신호등에 멈춰있는데 옆에 차가 싹 오더니 창문을 내리고 손질을 하면서 야 이 병신 쪼다야 머저리 머저리 같은 게 막 소리를 지르고는 휙 도망갑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해 저 사람 누구야? 모르지?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당신을 잘 알아? 우리가 머저리 쪼다인 거 하나님이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알량한 신앙 생활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것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심껏 믿으려고 잘 믿으려고 애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잘 못해도 노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완벽하셔요 나는 실수투성이고 나는 병신 쪼다 같은 그런 사람이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실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중요한 단어 하나가 마침내라는 단어예요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험산줄령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로 일어서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일어서 눈을 뜨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승리하게 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되리라 복이 내 자손 대대에 이뤄지게 되리라 이게 마침내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이 마침내 이삭이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습니까?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방 땅을 헤매면서 우물을 팝니다 물이 콸콸 쏟아져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남의 땅에 누가 우물을 파라고 했냐? 우물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양보하고 계곡을 넘어갑니다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우물을 또 빼앗아갑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길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떠나고 나면 우물이 마르고 마을 사람들이 판 곳은 물이 안 나오고 이삭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고 야 저 이삭은 감당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우러보시라 하여 그래요 더 이상 양심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저 이삭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결국 그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이삭은 양보하고 도망다녔어요 그냥 하나님 따라서 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양보하고 도망갔어요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도망다니는 점을 찍어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양보하고 가고 양보하고 가다가 어디로 간지 알아요 이삭이? 결국 약속의 땅 부엘세바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난한 땅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믿음 불쑥 떠나고 시험 들었다고 믿음의 공동체 발로 차버리고 속상하다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 마음 찍고 그렇게 살면 살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넘어지면 다시 주님 말씀 붙들고 툴툴 털고 일어나고 병이 들면 주님 살려달라고 그저 울고 기도하고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애매하면서 살면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일이 일비 하지 말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믿고 일이 일비하고 살면 돼요 그저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조그마한 몸부림 친 것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더라 도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마침내 부엘세바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넘어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일어나서 하나님 손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은 이삭은 자신의 실수사건을 통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 실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이삭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삭이 여와의 여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진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미멜렉 왕이 이삭에게 와서 고백하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알라 엘 엘로힘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방 왕이 그 족속들이 찾아와서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치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시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말라 하였노라 그리고 29절에 시작 너는 우리를 헤아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오히려 나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평안히 가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야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삭이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이방 왕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시험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 떠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예수 믿더니 꼴 좋다 네가 가진 믿음이 우리와 다른 게 뭐냐 하고 우리를 비웃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이 분명한데 나보다 더 심하게 무너졌는데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일어선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네가 가진 신앙이 참된 신앙이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하고 결국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 믿음의 오뚜기처럼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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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